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어 30대 초반 때부터 혈압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요. 요즘에 몸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서 보험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적정한지 궁금해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많지 않지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 남성분이신데 가입된 보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해드려야죠. 선생님, 이분이요. 자세한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경재 선생님? 네, 이번 사연은 가족력이 있고요.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신 30대 중반의 젊은 남성분이셨는데요. 현재 그 지병이 있음에도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최근 들어서 두통도 생기고 또 가슴 통증도 종종 느끼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느끼시면서 이번 기회에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사연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험 점검 당시에 주기적으로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 중이신데도 실손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셨고요. 또 보험은 건강보험 두 건하고 운전자 보험 한 건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자님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가족력이 상당히 좀 많으신 데다가 또 가족을 위한 이런 경제적 활동기에 본인의 조기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가족력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경제적인 활동기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사연자분의 보험 가입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임형북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가입된 보험을 한번 보면 건강보험 두 건 중 한 건은 진단금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한 건은 수술비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보장 범위 목적에 따라서 따로따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좋았고요. 운전자 보험 역시 최근에 변경된 보장에 맞게 가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단금으로는 암 1,500만 원, 유사암 300만 원, 그리고 이대질환으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수술비는 암 수술비를 비롯해 기타, 질병과 재수술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가입된 보험은 총 3건의 매월 약 16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혈압의 약을 좀 드신다라고 했는데 가입된 보험의 금액 대비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 듭니다. 김경재 선생님, 이 사연자분의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분의 경우는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혈압약을 일찍부터 복용을 하고 계셨고요. 또 고혈압 말고도 증조부 형제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입된 보험의 진단 범위하고 보장 금액을 가장 먼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암진단금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보장 금액이고요. 또 소외감이라고 불리는 유사암, 유사암 진단금 역시 일반암 진단금의 20%인 300만 원밖에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보장 금액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진단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64% 정도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이라는 특약으로만 보장이 돼 있었고요. 특히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의 약 9.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각각 1,00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주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진단금을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은 제 주변에서도 진단금 수령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확률이 낮거든요. 보통은 협심증과 같은 이런 활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수술보장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장 금액이 매우 작고요. 또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이대질환에 대한 추가 수술비가 아주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술비 플랜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또 사망보장에 대한 마음은 있으시나 역시 사망보험금 또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진단금액을 업셀링하고 또 고혈압 합병증의 이대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도 조금 업셀링을 하고 암진단금에 대해서는 유사암진단금 그리고 이런 표적항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대질환 수술비 추가 보왕하고 사망에 대한 보장도 추가한, 추가가 필요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보통은 보험료가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경우를 줄이는 리모델링을 많이 했다라면 오늘의 이분의 케이스는 반대로 좀 업셀링을 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업셀링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암을 비롯해서 이대질병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임영국 선생님 고혈압 무섭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이대질병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밀접한가요? 네,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고혈압은 고혈당, 즉 당뇨병만큼이나 합병증에 위험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고혈압 수치, 즉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일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으로 신체 부위의 합병증을 확인해 보면 대표적으로 눈, 뇌, 심장, 신장, 생식기 등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무서운 것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죠. 이 두 가지가 왜 무섭냐면 상당히 짧은 골드타임이 대표적이라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뇌졸증 및 급성 심근경색은 생사를 가르는 5분이라고 할 정도로 골든타임에 민감하며 골든타임은 뇌졸증은 3시간, 급성 심근경색은 2시간으로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는 바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또 내가 골든타임을 맞췄다고 해도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치료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을 못할 만큼 경제적 타격 또한 오게 되는 것이죠.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을 미리 파악하여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은 범위로 보장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타임도 짧은 데다가 여기에 후유증까지 무섭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임영웅 선생님, 그럼 이런 이대 질병에 대한 조기 증상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이 온다던가 아니면 식은땀, 구토, 현기증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미 시각장애, 그 다음에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내졸중의 조기 증상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해당 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생 시 빠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며 심근경색과 내졸중의 치료는 증상 발생 후 빨리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골든타임을 꼭 기억하셨다가 병원 진료를 필히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의 합병증까지 여기에 전조 증상,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재 선생님, 이대 질환이 통계적으로 자료가 좀 나와 있을까요? 그런 시각적인 자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앵커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무슨 질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암이다라고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1위로 암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2019년 전 세계 사망 원인 순위 표를 보시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 진단이고요. 2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매년 2,300만 명 정도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매년 호주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심장 연합이 매년 9월 29일을 세계 심장의 날로 제정한 만큼 2대 질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이 10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심장 질환은 2위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4위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입니다. 2대 질환의 특징으로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하기가 어렵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니 더욱더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김경재 선생님, 2대 질병에 대해 흔히들 뇌졸증이다, 심근경색이다 정도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보장 범위를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가입되어 있는 2대 질환에 대해서 특약을 잘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이 월등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장 범위가 작은 만큼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2대 진단비 구성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험은 어떤 곳에서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다만 여기서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 두 가지만 가입을 하셔도 또 뇌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전부 보장받는다는 어떤 잘못된 인지가 큰 문제로 인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은 크게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흔히들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전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가 기타 협심증과 같은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대부분인데요. 과거 보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심혈관 질환 전체, 즉 협심증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대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진단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진단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혹시 내 보험이 이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꼭 이 부분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2천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이렇게 합쳐서 약 3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뿐만 아닌 또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임영목 선생님 심장 질환 못지 않은 뇌혈관 질환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뇌혈관 질환도 심장 질환처럼 크게 뇌졸중과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뇌졸중 질환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경색되는 뇌경색을 합쳐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의 뇌혈관, 뇌질환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생명보험사 상품 중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은 발병률의 전체 뇌혈관 질환 중 10%밖에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손해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으로 보장을 했지만 나머지 31.6%에 해당하는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뇌 보험에 뇌졸중 또는 뇌출혈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2대 진단비에 대한 폭넓은 준비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2대 진단비를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CI 보험에서도 뇌혈관과 더불어 심혈관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도 들리는데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네, 최근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 같습니다. 최고였나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시는 CI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CI 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분쟁이 지금도 늘 끊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CI 보험의 약관에서 뇌졸중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중대한 뇌졸중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중대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약관에 따르면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25% 이상 제한이 되는 장애 상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뇌졸중 진단으로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야지만이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표를 또 장애평가표를 보시면 각 항목의 최고 지급률이 대부분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장애 상태와 CI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이 장애율, 이거는 꽤 괴리가 좀 있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방 밖을 나설 수 없는 어지간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뇌졸중으로 25% 이상의 장애 상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진단금은 지급받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분쟁이 잦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CI 보험에서 중대한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임형목 선생님, 뇌졸중 말고도 급성 심근경색에서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CI 보험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약간을 보시면 ST 분절, T파, Q파나 CKMB라는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도가 매우 심한 심근경색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의 일부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개사를 해야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인 모든 종류의 협심증을 보장해서 제외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증과의 차이를 보시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일반 보험 상품의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고 CI 보험 약관상에 기술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특징과 진단 방법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 보상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보상받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질환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보험이 CI 보험이라면 다시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봤는데요. 김경재 선생님, 혹시 이대진단비 보험 가입을 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진단비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폭넓게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특약 구성이 뇌졸중 진단비 또는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지 또는 그 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나한테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마시고 다른 보험을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심장 질환의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는 특약만 존재하고 있다면 역시 전문가 추천을 통해서 심미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대진단비 보험의 경우도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한 시점의 금액으로 일정한 기간만 납입을 하고 나면 만기까지 마음 편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갱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갱신 때마다 나이에 따른 위험률 증가로 인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되고 또 평생을 또 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3대 중대 질환에 대한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짧은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장이 끊기거나 또는 재가입을 할 때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입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갱신형으로 먼저 보장기간을 길게 가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갱신형으로 이렇게 추가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다양한 가입 요령들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영목 선생님, 오늘 리모델링 지금 설명한 대로요. 2대 진단비 등도 보강해서 나온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보강됐나요? 네, 상당히 보강을 잘 해드렸던 사연인데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연령 대비 가입된 보험이 현저히 적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금액을 낮추기보다는 금액을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다소 금액은 올라갔지만 사연자님의 소득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를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보장 범위는 포커스는 3대 질병 진단 금액을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경제활동 기간 중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준비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기존 건강보험 1위 보험료 대비 암 진단금도 적고 2대 진단비도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감하게 정리를 하였고요. 대신 암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정기보험 이렇게 3건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이전에 보장이 없었던 사망보험금을 중심보험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질병사망과 재해사망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드렸고요. 납입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서 1년치 연봉 수준의 정도 사망보험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진단금은 기존 1,500만원으로 무척 부족하였으나 총 6천만원으로 업그레이드와 유사암 진단금 또한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해드렸고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 보험을 정리 후 새롭게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로 각각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2대 질환 수술비도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술 해당 2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드려서 결론적으로는 보험료는 기존 월 16만원 정도 수준으로 납입을 하셨던 것을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월 23만원 수준으로 월 보험료 7만원가량은 증가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를 비롯해 사망 보장까지 그리고 수술비까지 넓은 보장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연자님도 무척이나 만족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보장 금액과 여기에 보장 범위를 보강해드렸기 때문에 든든하실 것 같네요. 김경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또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네, 앞서서 우리 CI보험 관련된 얘기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과거에는 CI보험뿐만이 아니라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진단금이라는 특약밖에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없던 보장도 많이 생겼고요. 보험사들도 발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오래된 보험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확률이 낮은 보험을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이 사연자분처럼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보장받을 확률을 높은 특약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